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 덕원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번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는 개근, 모범, 수강생 두 분과 함께해서 저도 힘이 계속 나고 있는데 문제는 폭염 너무 더워요. 맞아요. 폭으로 쏟아지고. 박소영 아나운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더워가지고 냉면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냉면 먹으면 더위가 그 순간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은. 다시 나가면 덥지만 그 순간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덕원씨는요? 저는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장났어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아예 더울 때는 땀을 흠뻑 흘려버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열치열. 이해할 수 없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네, 오늘 수업도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프로파일러 수업과 함께 더위를 싹 잊으셨으면 좋겠고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재인 해주세요. 2010년 서울 근교 야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풀이 사람의 허리까지 자라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부검 결과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고 누군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그 장소를 유기한 후에 도망한 것으로 보였죠.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 차량이 수배가 됐고 용의자는 잡혔는데요. 용의자는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비롯해서 용의자의 옷 등을 압수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 옷과 자동차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용의자에게서 발견한 이 단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씨앗, 2번 담배꽁초, 3번 강아지털 1번 씨앗, 2번 담배꽁초, 3번 강아지털 오늘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맞아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 단서 정말 중요하죠. 과연 이 단서가 무엇일까요? 덕원 씨의 핀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예시 답안이 씨앗과 담배꽁초, 강아지털 모두 잘 퍼져나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의 정답, 이것이 잘 퍼져나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퍼뜨리는 그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힌트가. 박소영 아나운서의 추가 힌트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풀이 사람의 허리까지 자란 아주 그런 울창한 그런 풀숲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풀이 그만큼 자라려면 풀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풀이 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하, 그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풀이 많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필요한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풀, 이것. 풀의 이것. 필수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덕원 씨가 말한 DNA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좀 되네요. 같은 맥락이에요.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또 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 가능하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오늘도 정답자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 무엇입니까? 네. 최근에 한 40대 여성이 피습된 사건에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범인이 글쎄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끔찍한 사건이죠. 들어보셨죠 두 분? 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왔었고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이었는데 공격을 당했었고요.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망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편은 곧바로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고 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오늘 이 40대 여성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박소영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살짝 말씀 주셨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분의 직업이 배우라는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서 배우라는 것을 앞세웠지만 사실 본질은 40대 여성이 남편에게서 피습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죠. 네. 가족에 의해서 이런 중상 일어나는 것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많이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 사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박소영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지난 6월 13일 밤 11시 40분경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집에 찾아온 남편을 내 집에서 내보내달라라는 40대 여성의 요구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찾아간 경찰은 이 신고자의 요구대로 남편 이 씨를 퇴거 조치했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바뀌고 다음날 오전 1시쯤 112의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은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건데요. 출동을 다시 한 경찰 수색에 나섰지만 이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시간이 지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남편 이 씨의 연락을 받고 이 아내는 경찰에 세 번째 신고를 하는데요. 경찰에 출동을 했더니 남편은 다리를 자해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고 오전 8시 40분경 병원에서 다리를 치료받고 퇴원한 남편은 다시 또 아내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렀고요. 아내는 목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곧바로 체포가 됐고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집요하고 아주 무서운데요. 밤새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러니까요. 이 40대 여성 살인미수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기생적 포식자입니다. 기생적 포식자. 포식자에 대해서는 범죄자를 다루면서 설명할 때 많이 쓰셨는데 그렇죠. 기생적 포식자라고 하니까 말이 참 어렵고 이해가 안 됩니다. 덕원 씨와 함께했던 프로파일러 수업에서 연쇄살인범 그리고 특히 아동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식자 동족 포식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포식자 개념은 조금 아시잖아요. 호랑이나 사자 이런 짐승들처럼 사냥감을 노리고 포착하고 쫓아다니고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하는 이런 형태를 행하는 범죄자를 뜻하는 건데 기생적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 범죄자들이 특히 이 사건처럼 가정폭력이라든지 알고 지내는 또 자신의 어떤 지배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런 강력범행을 행할 때 기생적 포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기생적이라고 하느냐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가해자가 더 유능하거나 또는 공급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기생을 합니다. 상대방에 의존하는 거죠. 상대방 없으면 나는 못 살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태도나 또는 폭력적 습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헤어져요. 라든지 거절 거부 이렇게 되면 이 기생적 포식자는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차단당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집착적인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기생 그리고 의존이라는 말이 저는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기생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욕으로 거부했을 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럴 때 극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발하게 되는 건가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그런 거절 거부가 일어났을 때 매달리고 울고 읍소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자해 이번에도 자해라는 게 살짝 나오긴 했지만 만약 나를 떠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라든지 그런 대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중에 일부가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지배 그리고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왜 안동에서 같은 공무원을 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가해자 역시 가정폭력 가해자였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피해자로부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이번에 다른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했는데 이 기생적인 포식자의 특징은요. 대상자에게 기생을 하다가 어떻게든 도저히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혼을 한다든지 또는 추적하지 못할 곳으로 주소지로 옮긴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기생적 포식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안동 사건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이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 집에 통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지 않고 낯선 사람이나 또는 자신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는 대단히 비겁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 중에 일부가 가정폭력을 저지르면서 직장 내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우위에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점주거나 점장이거나 또는 무슨 관리자거나 이런 직책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기생적 포식자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 습성은 자기가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들이 신고하지 않을 만한 대상 만약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잘하는 사이인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 피해자 편을 잘 안 들어줄 만한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은 원래 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좀 잘못된 관계 속에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의 부모가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안 그런 경우도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을 하고 난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더 많으시고요. 그래서 결국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학습을 그대로 이용하고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덕원 씨께서 타고 태어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타고 태어나지는 않고요. 사람이 타고 태어나는 것은 성격적인 경향성은 타고 태어나지만 폭력을 타고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을 결국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남편이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해왔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이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사건 보시면 피해자가 우선 경찰에 112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경찰에 출동을 했을 때는 피해자가 상처 입지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가해자를 우리 집에서 나가기만 해주세요. 라고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가정폭력을 매번 당하긴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해자의 어떤 말을 믿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라든지. 그리고 그런 이제까지 해왔던 폭언이나 폭력적 행동이 더 악화돼서 더 심하고 무섭고 잔혹한 행동으로 나아가리라는 예상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신고할 상황이 됐고요. 세 번째는 자해를 하죠. 자해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와서 다시 공격을 행하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이 사람이 좀 위험할 것 같다.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기생적 포식자인지 가정폭력을 저지를 높은지 판단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관계를 맺기 전에 알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이라든지 혹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되기 전에 그 가해자들이 언뜻 내보이는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나오는 집착과 소유욕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자신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휴대폰을 자꾸 보려고 하고 내 일과를 하루에 누굴 만나고 뭐 했는지 다 알려고 하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모르는 그런 만남이나 대상이나 일정이 있거나 전화가 오고 나면 자꾸 알려고 꼬치꼬치 해묻고 그런 부분들은 집착의 징후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잘못된 소유욕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좀 포착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하지만 어쨌든 관계가 긴밀해졌다. 그렇게 됐을 때 처음 폭행의 행동이 나옵니다. 폭언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예상 못하던 그런 폭력적 모습이 나왔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대부분의 가해자는 사과를 하죠.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술 때문이라고 하든지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 때문이라고 하든지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라고 하든지 내가 평소에 절대로 안 그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믿어주게 되죠. 저로서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면 그거를 믿게 될 수밖에 그 관계 안에서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믿고 싶어지는 거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관계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만나는데 오해도 생기고 가까워지기도 어렵고 그러다 어떤 사람이 날 너무나 좋아해줘요. 그리고 아주 어렵게 긴밀한 관계가 맺어졌어요. 모든 사람은 그 관계를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지는 거죠. 상대방의 문제를 봤을 때도 저건 내가 고쳐줄 수 있어. 나아질 거야. 또 그 작은 문제보다는 다른 더 커다란 좋은 게 있잖아.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상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폭력적 문제의 증후가 나타나도 괜찮아질 거야. 예외적인 것일 거야. 저 사람 말을 믿어야지. 믿고 싶어지는 마음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네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사건 발생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서 황색 언론적인 어떤 행동으로서 이분의 직업을 날리고 실명이 어떻고 집에 찾아가 보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대단히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불필요한 관심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2차 가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심각한 2차 가해고요. 가정폭력이든 살인이든 강도든 어떤 범죄든 피해자는 신분고하, 직업여부 상관없이 다 같은 동등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직업이 조금 관심을 끌만하다고 해서 그 범행의 본질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앞으로 쭉 내미는 것 그 자체가 황색 언론이에요. 옐로우 저널리즘이고 대단히 저급한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피해자의 직업을 앞에 딱 내세워요. 여성이라는 것, 그 트렌드를 따라서 유튜버가 찾아가서 언론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지 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버립니다. 이 관심의 대상인 여성인 배우분이 이 사람이에요라고 신원을 밝혀버려요. 정말 이건 포악한 범죄 행동이죠. 2차 가해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배경에는 이미 우리 언론 전반, 방송 전반이 가지고 있는 흥미거리, 상품거리, 팔리기만 하고 관심만 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괜찮아, 라는 이런 저급한 상업주의가 깔려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하고 이런 사건일수록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예방할지 여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차 가해 얘기가 나왔는데 또 기사의 밑에 댓글 같은 걸 보면 오히려 피해자를 좀 탓하는 댓글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그렇겠냐. 이런 댓글을 달 때도 2차 가해라고 생각을 미처 못하고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2차 가해죠. 크게 보자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기생적 포식자의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와 동일치하는 거죠. 가해자와 공감하고 그리고 명분만 있다면 폭력도 정정할 수 있다는 그걸 뒤집어 보면 본인에게도 더 힘센 사람이 가서 어떤 명분이든 끌어내서 학교폭력도 똑같잖아요. 명분이 없는 폭력이 있어요. 다 자기들은 명분이 있죠. 연쇄살인범, 유영철, 지존파 다 명분이 있어요. 사람 죽이면서 피해자 탓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폭력은 다를 거라 생각하고 피해자 탓을 한다? 그건 뇌로남불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본인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절대로 그거는 올바른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앞서 박수영 아나운서 말씀처럼 몰라서 그런다. 혹시라도 아 뭐 그럴만 하겠지라는 그런 것들은 모른다면 배워야죠. 스스로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모르는 걸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런 댓글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류화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바로 경찰 신고하시고요. 바로 신고. 1366 있습니다. 1366. 피해자 신원 보호해 주시고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화번호이니까요. 수신자 부담번호이고요. 1366에 전화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스업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1기호 씨의 저희가 추리 퀴즈를 여러분께 내드렸는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제가 이런 문제 드렸었는데요. 야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걸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고 근데 이 장소가 풀이 사람의 허리까지 쑥쑥 자라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부검 결과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고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 차량 수배 또 용의자가 잡혔는데요. 용의자는 당시에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자동차와 용의자의 옷 등에서 이것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 단서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문제였죠. 정답 1번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아까 말씀하신 희신을 유기한 장소에 도다했던 풀에 씨앗이 아마도 따라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씨앗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건 아니잖아요. 흔한 편이죠. 흔한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들에서 작업하다 왔어요라는 그리고 그런 어떤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이 씨앗의 증거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있었고요. 있었고요. 게다가 이 진술자가 그런 씨앗이 차 안에 있고 옷에 묻을 만한 장소에 갔을 이유를 댈지를 못한 거죠. 그런 동선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 씨신 유기한 장소 밖에는 그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것이고 유산 사건이 있어서 2004년에 화성에서 발생했던 여대생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시신에서 특정한 도깨비풀 씨앗이 발견이 됐는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된 것이고 유기된 것이고 그럼 최초의 사례가 됐거나 그 전에 유기된 장소가 그 특정 도깨비풀이 나는 장소고 그래서 그 일대를 수색을 했거든요. 거기에 무엇인가 결정적 증거가 있을까 봐 그런데 그건 발견을 못했어요. 그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사건이고 어쨌든 이러한 씨앗이라든지 식물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단서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곤충학이 법의학에 쓰이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법의학, 법의식물학자? 이런 분야도 있나요? 법의학은 의학 중에 사망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고요. 과학을 활용을 해서 법정 증거를 찾는 거 법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곤충학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법식물학인 거죠. 법식물학. 모든 식물에 대한 연구 얼마나 소중하고 재밌고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범죄수사나 법정 증언, 증명, 증거와 연관시킬 때 이것이 법식물학이 되는 거예요. 갈대와 억새의 차이 아세요? 바다에서 나는 거랑 산에서 나는 차이가 있죠. 네. 바다만은 아니고요. 호수나 강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 나는 것이 갈대고요. 억새는 산, 들, 물이 없는 곳. 그런데 사실 식물에 관심이 없으시면 박수가 나는 소만큼 아는 분 많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대가 있는 그러한 저수지나 강변이나 이런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용의자가 나는 그런 곳을 간 적이 있고 나는 산에 갔다 왔어요. 라고 주장을 해요. 보세요. 억새가 묻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억새가 아니라 갈대였다면. 뭐 이런 거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 씨앗이나 작은 풀들, 곤충 같은 경우도 파리 같은 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 다 국가수로 이렇게 보내나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는 다기능종합분석실이라고 일반적인 법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국가수에 더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있고 박사님들이 거의 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 이상의 분석이 필요한 모든 시료들 현장에서 확보한 그런 증거물들은 국가수로 다 보내죠. 약간 영화 같은 데서처럼 핀셋으로 비닐봉투는 이렇게 다. 조심스럽게 넘는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CDC, COC라고 하는데 처음 현장으로부터 마지막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물을 발견하고 이동하고 감식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증거로 현출하는 그 과정 중에 단 한 부분도 빈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증명할 수가 없군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조작했는지 왜곡했는지 뺐는지 넣었는지 그렇잖아요.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인정이 되겠네요. 상당히 섬세하고 예민한 작업이다. 정답자들 소개해 주실까요? 0795번님. 예전에 MBC 경찰청 사람들의 애청자로서 추측하자면 이 사건의 증거는 씨앗입니다. 대단합니다. 항상 언급되는 건데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즐겨봤습니다. 3489님 씨앗입니다. 밀리는 차 안이지만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1313번님. 정답 씨앗. 프로파일러 수업 들으면서 더위를 견딥니다. 소나기가 억수로 내리는 여기는 서산입니다. 한도윤이 미니에서 씨앗. 오늘 문제 엄청 어렵네요. 역시 프로파일러 감각이 있어야 하나봐요. 그리고 8434번님. 정답 씨앗. 여긴 울산인데요. 요즘 들깨모종 심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물을 줘야겠어요. 와. 들깨 씨앗을 알고 계셨군요.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분들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덕원 씨 그리고 MBC의 간판 아나운서 박서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